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대구시 중구에 마련된 서민금융지원센터입니다. 이성구 씨는 10년 넘게 사용하지 않는 통장에 남아있는 예금이 있는지 확인하러 왔다가 잊고 있던 잔액을 찾았습니다. 휴면 예금을 찾는 방법은 대구를 비롯한 경북 5개 도시에 마련한 서민금융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금융결제원이 마련한 스마트폰 앱 어카운트 인포를 통해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잔액 50만 원 이하 계좌는 해지 신청과 잔액 이체가 가능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 예금 찾아줌을 검색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도 됩니다. 해당 은행을 방문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만 일일이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잠자고 있는 50만 원 소액 계좌 잔액은 1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금융기관은 10년이 넘은 휴면 계좌 잔액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맡겨 서민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휴면 예금을 통해서 자영업자를 돕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의 상인들의 일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휴면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도 악용될 수 있어 잠자고 있는 소중한 자산을 찾아가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귀농, 귀촌 평균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50세 이하 젊은 층이 40%에 달하고 학위나 자격증 소지자도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건협 기자입니다. 청송의 커피농장입니다.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커피나무를 직접 보고 로스팅 체험도 하려는 커피 애호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향 청송의 문을 연 이 커피농장의 주인은 3년차 40대 귀농인입니다. 우리나라에 맞는 커피를 생산하고 싶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며목도 생산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관광 체험을 하려고. 농촌진흥청이 귀농, 귀촌인 천여 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50살 이하가 38%로 기존 농촌마을의 인구 구성보다 상대적으로 젊고 학위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도 60%에 달했습니다. 2013년 이후 귀농, 귀촌한 사람의 경우 1년 이상 준비한 경우가 60%, 평균 교육 이수 시간은 155.8시간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을 간부로 활동하는 것을 비롯해 농촌 구성원으로 적극 참여하는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귀농, 귀촌하기를 잘했다고 평가한 사람도 늘었습니다. 2014년 46%에서 지난해 조사에서는 58%로 높아졌습니다. 귀농이들이 농업뿐만 아니라 관광 체험, 가공 이런 쪽으로 경제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농촌 사회에도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 8.6%는 다시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영농 실패가 49%로 가장 많았고 일자리와 건강, 자녀 교육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귀농은 1만 1,900여 가구, 귀촌은 33만 가구로 집계됐고 경상도가 37.6%로 가장 많았습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지난달 유치했다고 발표한 혁신 원자력 연구 개발 사업은 국책 사업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단체 등은 실체도 없는 사업에 경주시가 방패장 지원금 수백억 원을 전용해 투자하려 한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달 협약을 맺고 경주 간포에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비와 민간 자본 등 7,200억 원을 투자해 소형 원자로와 방패물, 원전 해체 핵심 기술 등을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사업 발표 이후 경주환경운동연합이 민중당 김종원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사업은 정부의 국책 사업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에너지과학연구단지 조성도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자체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경주시가 선 투자하겠다는 900억 원은 방패장 유치 당시 확보한 에너지박물관 관리 비용이라며 잘못된 투자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소원에서 에너지박물관에 2천억 투자하기로 한 약속인데 박물관에 물 건너 간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을 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써야지 핵산업계에 다시 900억을 선 투자하는 것은 이치 안 맞다고 봅니다. 또 경주시 의회에선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경제적인 유발 효과 등도 확정되지 않았고 연구 내용과 목적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 경주에서는 고준위를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입장에서 고준위 폐기물을 연구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그런 걸 시민들의 어떤 공감이나 어떤 동의를 얻지 않고... 이에 대해서 경주시는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간포에너지과학연구단지 사업의 하나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연말쯤 확정하고 원자력연구원과 함께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20대 아르바이트생의 다리가 절단된 사고가 난 대구 이월드에서 국과수와 경찰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와 국과수는 이월드에서 사고가 난 놀이기구 허리케인에 기계적 결함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의료 안전사고 합동수사팀을 편성한 경찰은 아르바이트생 교육과 직원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인사서류 등을 분석하고 이월드 책임자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월드 측은 피해자와 가족 등에게 식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문을 내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회사 차원에서 피해자 치료비 지원과 안전 규정 보강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9월 발생한 청도 용암온천 화재의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시설팀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장 51살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금고 1년을 용암온천 법인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용암온천에서는 지난해 9월 11일 지하 1층 세탁실 건조기에서 불이 나 이용객과 직원 등 60여 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다쳤습니다. 풀야구 삼성 라이온즈에 가을야구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3승 9패를 기록한 삼성은 같은 기간 5할 때 승률을 보여온 9위 한화나 10위 롯데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LG와의 맞대결에서도 1대8로 완패한 삼성은 5위 NC와 9게임차까지 벌어진 반면 9위 한화에겐 4게임차로 쫓기게 된 가운데 내일부터 한화를 상대로 대전 원정 경기에 나섭니다. K리그 흥행에 지역연구팀 대구FC의 역할도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그 일정을 절반 이상 지난 토요일 기준으로 K리그를 찾은 관중 수는 지난해 K리그 총 관중 수를 넘어섰습니다. 대구FC의 평균 관중은 1만 377명으로 지난해보다 배 이상 늘었고 서울과 전북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